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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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정. 안녕하세요. 우리는 오늘 카페 바이어스에 왔습니다. 저 뒤에 진도욕 선수가 앉아있어요. 카페바이어스의 원소감 어떻습니까? 어 매장이 엄청 빛버리네요 아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드디어 카페바이어스 첫 재현이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현이가 기둥을 출발하시니까 좋아진 않겠습니까? 드룽이란 발목 나오신 거예요? 네 봤어요 그것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후반한테 빨리 하고 왔는데 유치의 빛난 이별 파란 광장색 하늘에서만 빛이 난다네 10점 만점에 20점 예쓰 아 맛있더라구요 이거는 디저트 회양이 같이 드시고 좀 달달하게 드세요 꿀케이크랑 설탕 안들어가서 드시기 편하실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기야 빨리 좀 자기가 자랑해 맛있게 드십시오 어? 내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아이가 한 번 봐 네 저 어디다가 제가 옆에서 유니폼 다 땡길게요 저 어디다가 아니 마킹을 김두혁 선수로 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쯤에 아니 이쯤에 네 어? 잘 안나오나보다 안나와요? 아 잘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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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경기 나오세요? 네네 이제 가야되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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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거 빼서 집에서 이거 해줍니다 어? 집에서 이거해줄게 집이 없는데 이거? 열심히 같은 곳이 다 집이 없는데 이거? 집이 없는데 이거? 이거 진짜 파이팅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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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괜찮아 내가 영상은 안 되잖아 하 으 으 으 으 으 세척이래요? 세척이래요? 블루마켓을 사는데 인내에서? 네 자기 지인 앞에 있다고 앞에 세척이 있대 그럼 진짜 안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이어스 맛있습니다 콜라 바이어스 어땠나요? 말로 좀 해주세요 오셨어요 내가 인천사람이었으면 진짜 자주 오자 그쵸 가보면 순수도 만났으니까 저는 여기서 눈 뜨자마자 인데요 일단 오셨어요? 바이어스 오셨어요? 오셨어요 트럼프는 우스커피 안되는거 아니죠?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시켰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종료 식사하시러 오세요 저희 이제 저녁 늦게까지 시간 늘리니까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저희 유튜브에도 출연 가능하세요? 네 오늘 인천 이기기 한 마디만 해주세요 오늘은 무조건 인천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와 여러분 카페 바이어스 꼭 가십시오 두 번 세 번 계속 가십시오 아니 나는 진짜 집 갖고 왔습니다 진짜 맨날 왔을거야 그리고 뭐야 이제 영업시간 좀 늘리셔서 밤에 술도 조금 간단하게 파신다니까 경기 끝나고도 꼭 가십시오 진짜 개 존맛탱이에요 여러분 존맛탱구리 그리고 도혁이 선수 누님분 김도혁 선수 누님분 너무 와 최고십니다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개 맛있어요 너무 소원 스마트폰 용기 스콜 미치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